뭐가 이렇게 막혀? 답답해 걸어가는 게 낫겠어 그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 닥터린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중국어 표현 바로 이겁니다 20분 거리가 막혀서 1시간이나 걸렸어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20분 하면 20분이 되는 거지만 20분이라고 하면 20분이라는 시간의 양이 되는 겁니다 실향사예요 자 뒤에 더가 붙었으니까 20분의 그 다음에 처정이라는 것은 주행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0분의 주행거리가 라는 거는 오히려 둘러 이그 셔시 이라고 했어요 도라는 것은 막다, 막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가 막히다 라고 할 때도 뚜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둘러 이그 셔시 이라고 했잖아요 동사 뒤에 러가 붙고 그 뒤에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실향사가 오게 되면 이 시간 동안 이 동작이 일어났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1시간 동안이나 막혔다 그 말은 뭐겠어요? 20분의 그 주행거리인데 1시간 동안이나 갔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20분 거리를 막혀서 1시간이나 걸렸어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 여러분이 전체적인 이 문장을 다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도 의미별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20분 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20분의 주행거리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막혀서 1시간이나 걸렸다 라는 것은 둘러 이그 셔시 해서 1시간 동안 막혔다 라는 표현으로 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 20분 정도의